나잖아. 오늘 나 덕분에 고사리도 하얀 거꾼 줄 앞서. 그거 붙인 김에 이번 토요일에도 고사리 거꾸로 오기로 들어. 어떤? 난 조수다. 난 좋아 좋아. 삼촌은? 무사? 난 스케줄이 있죠. 무슨 스케줄? 아이고 뭐 그런 걸 물어보라. 나 다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 어디부터 길다 봐. 아이들 데려와면 주말에 나 손지 봐주기로 했지. 아이들 스케줄이 해가고. 스케줄이 저기 그것도. 맞아. 저 큰 스케줄이. 야 그냥 그 아기들 데려. 일에 없어. 일에. 일을 데려가고. 얘기해. 고사리 꺾는 거 나가고 이렇게 주커메. 아이고 아이들 키워댄기 형. 대타. 이 기왕 그거 꺾으려는 땅 재미 호나도어서 울멍지에 다신 체지도 안 웃게 날 건데. 이 자연에서 노는 것만이 큰 공부가 어디 있수가. 삼촌 개민이야. 거기 데려는가 없어. 뉴스 보나. 제주도에 기저귀의 놀이터 그런 데가 생겼다는 것이다. 돈 내는 거 아니냐.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삼촌 삼촌. 나도 그 반. 나도 반신데. 저쪽에 이미 초등학교에. 그들이 벌써 생겼다는 것이다. 이미 아이들이 행패는 시 좋아했대. 완전 좋아.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막 좋아. 그렇지. 그러나 아기들 형 봐줄 때야. 놀이터에서 아랑들 재밌게 노는 거 보면 그게 최고 아닐까 어른들 보기에. 그게 맞다. 왜냐하면 저 어디 아이들 데려가면 돈 들어가고 말이야. 이제 저 놀이터 같은 데 가면 게 아이들이 요즘엔 또 막 재미여서 그 놀이터 뭐 몇 개 얻다 놓으면 재미없다. 맞아. 하고 기저귀 놀이터에는 무슨 다른 게 그럼 또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어린이하고 학부모들이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좋을 거 남수다 하는 의견을 듣고 만든 놀이터를 냈시다. 이게 놀이터마다 다 나를 되노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모살. 그 모래로 하는 장난. 그리고 흑장난. 물 물러오는 거. 물장난. 나무 타기 이런 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든 놀이터를 냈시다. 그런 놀이터면 우리 손지들도 돌아가면 막 좋아하고. 맞아. 맞아. 좋아하고 싶다. 아 근데 이거 저 위미라보나 난 가전엠이 너무 먼디 어디 저 가까운 데 어디 어샤. 교육감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개 더 만들 거라는 햄수다. 이참에 얘기 한번 들어볼까 말씀. 아 경호중이야 경호중. 아이고 어떤 말. 교육감님 연결은 가능해요. 아 가능은 한데 나도 우리 피디님이 전화번호만 틱. 이 조분한 이거. 나도 긴장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누구한테나 당당한 우리 명부삼추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맞추게 우리 명부삼추는 안 되는 거 있어. 아 나가오라고. 난 저 교육감 넘어가 잘 모른다 걔. 아이고. 걔도 전화를 한번 해보죠. 얘기해. 얘기해. 우리 저 제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우리 저 이성문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명부삼추지과. 예예. 안녕하십니까. 소문나신게. 아이고 날 소문들어집대가. 예 소문들어집대다. 하여튼 교육감님 반갑순아. 예 반갑순아. 야 빨리 질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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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교육감님. 예. 기저귀 놀이터 만드는 게 공약이라 하신디. 예 맞순아. 그걸 공약까지 할 정도로 겨우 중요한 일이라 나 수가. 김혜 예. 아이들 우리 어린 때사 차도 없고 골목골목이 다 놀이터라 나신지. 이젠 차로 다 하버난 아이들 놀 때 어디 수가. 예. 어떤 걸 말할까. 아예 놀 때도 없고 그러면 일부러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공약으로 내 상황. 아예 잘 놀라는 놀이터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하면 놀다 보면 아이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쑥쑥 잘 큽니다. 그저 하면 난 기저귀 놀이터에 해결이 안 가니까. 아 잘 되시니. 좋다. 좋다. 교육감님. 예. 반갑순아. 공약 어쨌든 간에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예. 이번 참에 만든 기저귀 놀이터가 어디 있던 놀이터인지 소개 좀 해 줍어. 네. 보통 보면 놀이터 이렇게 규정들이 있어서 어느 동네에 가보고 어느 학교 가봐도 놀이터가 대동소에 하지 마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저 말하긴 해. 학교에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 자체를 이용해서 그 뒤에 어울리게 아이들이엥, 학부모들이엥, 선생들이엥, 또 전문가에 있는 사람이여 같이 모여긴 해.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지 마랑. 함께 서로 그냥 논의하고 머리 같이 합해기내 만들려는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번 첫 기저귀 놀이터이다. 괜한 이거 손심흥한 건가요? 그러나 아이들도 막 하염 참여하신 거 닮은 뒤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는 어떤 놀이터였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자주 요구하는 게 미끄럼틀 만들어주라는 해수다. 미끄럼틀.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들은 미끄럼틀 굉장히 좋아.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일 긴 미끄럼틀 만들었어요. 오. 오. 다른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부러워 험든하멍에. 네. 괜찮을 거 보다. 괜히 다른 동네에도 이 기저귀 놀이터가 만들어질 것과. 네. 만들어질 거 보다. 지금도 6개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금 올 6월에는 한덕초등학교 선을 분교장하고 또 토산초등학교 준공 예정이고요. 또 3개를 더 신청, 접수를 받아기네. 3군데 더 진행하자는 햄수다. 아이들이 그래 맞아. 그냥 이렇게. 그렇지. 우리 동네에도 이런 놀이터에 있었으면 막 좋고. 아기들은 잘 놀게. 우리 저 교육감님은 드림땐 뭐하멍 놀아 놨을까? 아이고 뭐 다들 뭐. 지금 정도 돼가면. 지금. 저. 먹과. 고사리 것 그래. 아니면은. 그. 개월철에는 솔림커들에 다니고. 여름에는 내창에 미꼬라이 잡으러 다니고. 진행이 잡아봤어. 그냥. 잡으고. 무려 꽃다 이게. 무려 똥꽃아. 그. 여름에는 버린각 돌콤하게 그냥. 낚지반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들락 무려 올라오고 그저 캐스게. 도망갔어. 무려 똥꽃아. 우리 형 다 저 똥꼬치 도라심. 똥꼬치 도라심. 맞추게. 전안은 그냥 같은 세대 되어버렸어. 전안. 아예. 고찌도라심지 저런 막 목숨이라고.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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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출연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앞으로도 우리. 이 저. 교육은 한 나라의 백년지 대개 아니라게. 멋진 것 같다. 우리 교육감님 고생하시라고 저 박수 보내드릴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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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들어가십시오. 차 한 잔 마시네. 가꾸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게. 고사를 끊게. 고사를 끊게.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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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다 볼만 Humulating. 빨리. 이거다 고사리 아니고. 이거다 고사리. 이거다 고사리. 지금 간다. 네. 야. 야. 야.